어 얘기해봐 요요요요 지민이 좋아좋아 얘기해봐 아니 이렇게 일시도 없이 갑자기 전화한다고? 지금 정국이랑 같이 타고 있어요 아 지금 오고 있어?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? 정국입니다 아 정국씨 예 그 뭐냐 유포리 한국 불러주세요 한 소절 아 감사합니다 할거 없었는데 여러분들과 전화연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끝이에요? 어 아니요 지민씨 예? 필터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정국씨 아니에요? 네요? 뭐야 뭐야 정국씨 아니에요? 어 아니 방금 제가 그런거에요 아 지민씨였어요? 네 제가 불렀어요 아 지민씨 그러면 그 그거 뭐냐 그 샌앤디피티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정국씨 미안해 정국씨 미안해 감기 걸리셨어요? 아 오늘 모금기 별로 안 좋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피곤했지